포항시가 한러 지방 협력 포럼 상설 사무국 유치를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포럼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제인들이 직접 만나 논의하는 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 포럼이 개최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포항에 각각 사무국을 두자고 이해도시 지도자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 채택된 포항 선언문에는 상설 사무국을 두기로만 했고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